근데 가셨지요. 비주얼 끝납니다. 홍합이 대왕 홍합이 있더라구요. 와 한 세수 대 안에 이 내 무거운 적시를 들었어. 국물이 완전 찐땡이다 그러니까 이 가위 거 있잖아 홍합 국물에다가 여러분 밥 말하면 끝나네요. 빠밤빰 빠밤빰 아이고 오래 안 올 수는 없고 왔는데 배불러 맘만 먹고 가 빨리 먹여라 야 니 아침에 늦게까지 했더니 언제 갔다 왔나 아 좋다 우와 한 잔 먹어 이따 뭐 퍼놨는데 저게 근데 이거 뭐 계란이 들어있네 계란이 들어있네 계란이 들어있네 국물이 손 안 댔는데 좀 덜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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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홍합밥이네 야 야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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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게 어디 있었나 몰라 무속에 다 있습니다 무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 계란이 다 깠노 먹을 만큼만 까지 그러니 아 여기 두개 남겨놨어요 이거 뭐 두개만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거 칼로 빼줄까 그거 칼로 빼줄까 그거 칼로 빼줄까 아 맛있다 일단 두개만 하면 되지 그럼요 아우 귀한 김치네 큰거 아니 이거 음 앉아 먹어 응 아 이게 오골게 계란이지 오골게 오골게 그거 철게랑 음 음 음 음 음 으아 노른자 틀리네요 양 7분 딱 삶았더니 응 7분 딱 쪘더니 계란을 7분 딱 쪘더니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 음 원래 넣고 나서 7분 응 물 올라가 찌면서 7분 개를 그리고 계란에 부드러워 반숙이 좋아요 이게 왜 이게 반은 계란하고 먹어보면 털져 털져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깔 것 같은데 아니 안 떼도 돼 똑바로 하는데 형부 더운데 이쪽으로 더 와 아니 내가 저기 아닌데 근데 왜 이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국물이 보여 있네 이거 그래 국물이 보여 이 큰 거무가 아휴 자구맛 줄지 자구맛 줄지 자구맛 줄지 희개로 나눠 있겠네 고구마가 고구마가 노릇만 심었더니 다 뜯었는데도 안만돼 이거 다 늘어 아직까지 다 늘어 그렇지 네 부산 이쪽으로 또 땡겨 니 혼자 먹을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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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줘봐봐 작은 거 이거 말이야 그거 내가 넣었다 이거 안이 붙어 있더라 양아 양아 붙어있다노 그것도 다 붙어있는거야 작은돈 가르비는? 이거 소카드사야 소카드 그걸 어떻게 따노? 칼로 가르비는? 칼 잘들어 조심해서 니가 따봐줘 칼 너무 잘들어 그거 앉아라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열린다 야야야야 먹지마라 왜 들어왔는데 고모 연장만 30년 썼어 칼이나 가야만 저기 깔라지는 쪽이 있어 아이고야 들어있다 와 살이 우와 하물이 하려고 하더라 아 굉장하네 이야 알이 꽉 찼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보약인데 이끄세 고모 큰고고는 드셔 자랑만 하지 말고 근데 다 익은거 맞나 익었어 맨 늦게 꺼냈어 아 두개 먹었더니 아 좋다 좋아 국물 뒤에 더 있으니까 까먹어 아 국물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